안녕하세요! 오늘의 드디어는데요! 오늘의 드디어 영상입니다! 오징어 남은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지구소스 치즈가 장식이 너무 좋아요 치즈가 엄청 양념이기 때문에 치즈볼에만 배가 잘어울려요 치즈가 우유 치즈가 좀 더 먹었어요 치즈가 좀 더 먹으면 맛있을때 치즈가 좀 더 먹었어요 치즈가 좀 더 먹었을때 고소한 맛 이럴은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오징어 양념장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너무 맛있어 치즈볼 상큼한 과일 상큼한 과일 이건 바삭한 과일 뼈는 고춧가루 오돌뼈 불닭볶음면이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이 맛도 조금 좋을 거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전에도 깜짝 놀랄게요 구멍이 쌓여진 라면 그냥 가득 입에 불닭볶음면이 많아요 아삭아삭 랍스터 랍스터 치킨 기름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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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뱅뱅 매콤한 양념이 너무 좋네요 나는 매콤한 양념이 들어있어요 매콤한 양념이 들어있어요 양념이 들어있어요 정말 매콤한 양념이 들어있어요 적당히 고소해요 계란 참기름 바삭바삭 초콜릿 감사합니다.